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13일 날 조순일보에 선우전 칼럼은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치면 마치 첼로의 깊은 저음을 듣는 그런 글입니다. 선우전 칼럼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전 칼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지켜보며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침전물처럼 어둡게 고인 인생 밑바닥을 넘어서 국민 일부는 더 큰 무언가를 그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닐까. 이재명 지사가 시대의 표상으로서 이 나라에 던진 과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무겁고 근본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선우전 논설위원입니다. 대장동 파문은 이재명 지사의 희망과 달리 오려가겠지만 결국 정치 게임으로 수렴하고 선거는 각자의 득실에 따르는 이익투표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오수 검찰이 여당 후보를 개량할 리 없습니다. 여당이 특검법을 만들 리 없습니다. 야당 유력 후보들이 이익투표를 가치투표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역량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에 한계가 없었듯이 대선에서도 그곳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대선에서도 그에게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나라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선우전 칼럼의 내용의 핵심 부분은 계속됩니다. 한국은 부동산 세율이 낮지만 땅값 폭등과 많은 거래세, 상속 정려세로 재산 관련 세수 규모는 체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명 지사 주장과 달리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국민이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렇게 거든 귀중한 세금을 봄날 헛날리는 벚꽃잎처럼 윤희숙 전 의원의 표현입니다. 왜 이재명 용돈을 위해서 허무하게 날려야 되는가. 하지만 좌파는 좌익은 그럴수록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사실이 그렇습니다. 선우전 칼럼은 계속됩니다. 융전 등 스위스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핀란드처럼 2년 동안 사회실험이라도 해보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집권 다음해 실행을 약속하고 세계 최초라고 자랑합니다. 당장 선거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대장동보다 이 나라를 훨씬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론주도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대가 100가지 문제점을 얘기해도 자신이 원하는 핵심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보통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수준과 경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하면서 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야당 후보가 그를 얕보고 모욕하면 당장은 후련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허망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선우정 논설비언이 하고 싶은 양 일을 에둘러서 완곡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칼럼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첼로음악에 비유될 정도로 그렇게 아마 현재와 같은 추세 오늘 이낙연 씨도 결국은 선구에 성복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여권 전부가 덮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전국을 이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결국 그들은 정권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제조해낼 것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정교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여론조작을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너무 뻔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일성에 서야 될 야당은 이미 민주당의 이중대처럼 조심과 비급함이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치지 않고 부정선거당과 맞먹을 정도로 경선조작당의 자리를 꽤 차고 말았습니다. 경선을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나무랄 그런 종류의 입장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큰 부정을 했고 하나는 작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지게 되면 한국은 부정선거와 포퓰리즘으로 만신창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무역을 통해서 교역하는 국가이고 엄청난 그런 돈을 외부에서 구워해서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정책과 제도를 5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정도 밀어붙이면 아마도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처절하게 망가진 다음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뭔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망가진 이후에도 남탓으로 돌리면서 더 약탈할 대상을 찾는 속재앙을 찾는데 해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생태계는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각성이 없는 이 사이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쩌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맛을 봐야 아느냐 이야기죠. 다가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한데 어쩌면 당신들은 그러냐 이야기. 집단적 선택에 대한 그런 가혹한 비용들을 제마다 아마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 땅에서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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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